제 최고 취미는요. 사람들을 보살 만드는 게 제 최고 취미입니다. 중독되어 있어요. 제가 사람들 보살 만드는 거. 제가 일주일 내내 떠들고 다니는 게 다 지금 여러분 보살 되시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살 만드는 거. 제가 아주 중독성 강한 저의 취미. 그 재미로 지금까지 지금 15년째 학당 운영하고 7년째 떠들고 있는. 본격적으로 떠들기는 7년째. 지금도 막 얘기하다가 가슴 아파도 계속 떠듭니다. 신나가지고. 갈 때는 어 하면서 가요. 오늘 너무 떠들었다. 저녁에 또 떠들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고. 밥 먹을 때 또. 여러분이 안 계시면 또 막 학당 스태프들 데리고 막 떠들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서 나는 참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나누고 남들한테 뭔가 영감을 드려야 한다. 이런 것에 너무 과하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 그런 부분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사회에 더 도움이 되게 더 크게 판을 벌리고 싶다. 이 욕심은 커요. 누구보다 커요. 세계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력력 이런 거는요. 그런 거는 그거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면 되죠. 그래서 다만 권력력을 소시오패스가 가지면 국민들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살들이 나서서 그런 권력이 있는 자리에도 보살들이 가주셔야 될 거예요. 꼭 뭐 제가 아니라 많은 유능한 보살들이 가주셔야 돼요. 저는 유능한 보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 욕심. 우리 민족이 딱 한 덩어리가 돼서 동지적 관계. 홍익인간 이념으로 동지가 되면. 이게 예전에 홍익인간 이화세계 신시라고 해서 그런 세계가 한번 열렸었죠. 홍익인간 이념을 갖고 있는 이화세계가 이 땅에 열렸어요. 그게 환웅이 내려와서 만들었다고 하는 신시입니다. 고조선 이전에 더 원시적인 사회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뜻이 구현된 나라. 저는 그걸 이 땅에 다시 구현해보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이런 물질문명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정신문명의 극치를 한번 꼽히어보면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험 아닌가. 물질문명 극치에 있거나 지금은요. 정신문명의 극치에 있다고 평가받으나 정말 물질문명은 낙후된 나라. 아니면 물질문명은 극치인데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면요. 누가 뭐래도 자본주의 극치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만약에 정신문명으로 질적으로 변해버린다면 전 세계한테 이만한 이 화두가 없을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알아봐라 하는 이 화두를 던질 수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보살도의 홍익인간의 도에서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해야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몸이 힘들다가도 오늘 또 하루 보살도에 뭔가 할 생각하면 또 가슴이 뜁니다. 그래가지고 또 앉아서 명상도 하고 명상하면 가슴이 더 뛰어요. 이런 마음을 안고 또 여러분 만나면 또 막 와 내 얘기를 또 이렇게 들으러 와주시다니 해서 또 기뻐가지고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막 이러다가 뉴스 하나만 보면 확 희망이 안 될 것 같아. 뉴스 보면 저도 바로 절망합니다.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이런 나라가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확 변해요. 그래서 다시 또 명상하고 그러면 또 다시 희망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또 저녁팀을 만나면 또 막 타오르고 하루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러게 살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겠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희망이 조금씩 커져가면 성공 아닙니까? 제가 산 보람이 있죠. 이 땅에 산 보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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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